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대표 정재호입니다. 인질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왔습니다. 제가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건 세 시간 뒤까지 어떤 소리를 내지 않으면 탈레반들이 피랍자들 머리에 총구멍을 낸다는 겁니다. They are innocent people, just civilians. 가능성은 희망합니다만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여기 얼마나 하시오? 국정원 또라이 맞지?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죽어나나게 생겼는데 안 돼! 여기엔 이 바닥에서만 통하는 물이 있어. 1%의 가능성이라도 믿고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자천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족단이 위험하다고! 방법은 하나뿐이야. 가셈쿠리아인 내포헤이지. 이봉환이 나 알아요? 아프간 유일의 파시투노 토역 전문가 카심, 카시마 이러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교수업 중에 화장실 못 가. 그럼 어디로 가는지 서울만 가면 별거잖아. 나, 나 좀 여기서 꺼내줄래? 그럼, 뭐하는 거야? unemployment! 안 돼야, 다시는 차마! 어? 안 돼야. 너, 나, 너, 넌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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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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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